훈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야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힘들 때 훈금을 보내주신 김딘딘 형님 정말로 감사합니다. 와 조금 낫다. 시발 좀 간다. 이제 좀 살 것 같다. 이제 조금 살 것 같다.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다.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. 왔다 마 졸라게 졸렸었는데요. 자고 일어나더만은 폭등을 했습니다. 테슬라가 2.40 올랐고요. 비웰대트 9% 급등 렛츠프라 자 틱킴킴 5.16 급등 렛츠프라 SOS 7% 급등 렛츠카우렛 FENG 6.47 급등 렛츠프라 아 따 마. 레프리스 2% 엔비디아 3.79 F1.88 아마존 3% 엔텔 2% 메타 3.50 992% 마이크로 약 4%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야 간만에 간만에 대상승입니다. 다우정수 0.76 상승은 나스닥은 1.64 급등 렛츠프라 S&P500은 1.05 올랐고요.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2.34 큰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FMC 회의를 했었는데요. 미국 영준에서 기준금리 0.25 0.5 동결을 시켰습니다. 이 동결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. 이 동결에 국채금리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 미국 신용무 국채금리 약 3% 급락 후후 4.73 아 아 좀 낫다 조금 나아 자 기준금리 동결에 일제히 상승을 했다. 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계속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대로 두 번 연속 금리 동결을 한 것이다. 금리 동결 하자마자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랠리를 했다. 오늘 시부를 인감탱인 제롬 파울이 입을 털었는데요.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하겠습니다. 기자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요.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하는가? 라는 답변했고 금리 인상을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시장은 한올 했고요. 쇼친놈들 찌끼고 간망충들 매수 안 넣어놈들 쳐보내고 PT 타고 배시한 새끼들 다 죽였습니다. 와 오랜만에 말 잘했다. 자 갑니다. 갑니다. 아 정말 제롬 파울에잉 때문에 미치고 한장 하는 줄 알았는데 와 야 제롬 파울에잉께서 우리들을 살렸습니다.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올랐는데도 제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 35%입니다. 아 이번에 연말에 산탈렐리가 올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35% BULZ 마이너스 62% 다 없다 FS 마이너스 54% 하다 마 FNZ 마이너스 9% 조금 낫다 SS 마이너스 63% 답이었고요. TQQ 마이너스 19%입니다. 오늘 나스닥이 3용수 반등을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월봉 차트를 봐도 자 10년 동안 4개월 조정을 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. 3개월 조정도 딱 4번 4번입니다. 10년 동안 100% 확률로 10위를 따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연말 산탈렐리 한 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나스닥 감사제가 아직 시작되고 있는데요. 지금 바겐세인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요. 전품은 30%에서 99% 할인가가 되고 있습니다. 단 이 상품은 예고 없이 이벤트가 종료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자 주매하자 쇼 치지 말고 매수하자 자 오늘 인버스 완전히 골로 갔습니다. 아 인버스 아이고 이제 인버스 골로 가는 긴가 자 인버스 빨리 탈출을 하세요. 저 SQQQ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. SQQQ 숙인하신 분들 지금 탈출을 하셔야 합니다. 자 제롱 파울행께서 이상한 말 씨블리크라고 인버스 탈출을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한다. 와 쇼스를 친 겁니까? 한 번은 믿어야지. 한 번은 제롱 파울행이 입을 한 번 믿어봤어야지. 오늘 삼슬라 5.77 상승을 했는데요.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10% 급등할 겁니다. 영국장 12회 30분에 마감되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고요. 삼슬라 아직까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. 하지만 버텨보겠습니다. 자 이제 가자 좀 가자 자 서로 다음날 처음 몰렸지만 한날 한시에 재기하리라 다시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. 주식의 실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. 렛츠프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부탁드립니다. 기분 좋다 기분 좋아